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권채윤입니다. 주식시장 마감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다행히 오늘 양대지수 강하게 상승해줘서 조금 한숨 놓이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 종목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준비했습니다.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게인 2020년입니다. 2020년 3월이었죠. 블랙스완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선언되고 지수 계속해서 쭉 밀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진단키트부터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했고요. 또 지수 역시나 그 원시점을 그대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20년 다시 한번 오는 거 아닌가 싶은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핫했던 섹터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에 진단키트주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진 매트릭스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압타머 사이언스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랩제노믹스부터 수젠텍 같은 종목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담았는데요. 잠시 후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았습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저희가 암호레퍼시픽 다뤄봤었는데요. 오늘 24% 거의 하한가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클리오의 실적 발표도 곧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2% 하락세 보여줬지만 앞으로 전망 어떨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제 호실적 발표했죠. 파마리서치 오늘 14%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이브, 그룹 잡음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긴 했지만 오늘 5%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SM, JYP 엔터도 바닷건에서 좀 반등이 들어와줬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진욱 본부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시장 진단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종목을 들여다봐도 되는가 싶은 시장인데요. JYP 모건에서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현재 시장의 바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모두 갖추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 아직 절반 가까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N달러 환율과 함께 지수가 계속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안심해도 되는 시장인 건지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이번 한 주에 가장 큰 어떤 이슈라고 하면 방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앤 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자금의 이동은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의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수 대비해서 그러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는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좀 살펴보시면 물음표가 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외국인도 매도고 기관도 코스피는 약 매수이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여전히 지금 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제는 어땠는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현재 구간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이 바닥이 진짜로 바닥인지는 지나봐야 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며 한 가지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코스피가 여기서 더 가려면 반도체가 강해하고 코스닥이 여기서 더 위로 가려면 2차전지가 강해야 하는데 이 두 주도 섹터에 대한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더욱이 이제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물에 좀 들어와야 될 수급들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 바로 파생시장.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요. 이번 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가 진짜 바닥이다 아니냐를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지금은 바닥을 논하기에는 너무 지금 확률이 낮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신욱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급을 보면 코스닥 쪽에서 기관 수급이 아주 소폭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개인이 들어올리던 시장이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만 양 시장 모두 들어올려줘가지고 이렇게 상승 기조가 좀 크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런 지수의 등락폭을 보여줄 정도면 일단 메이저들의 수급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만이 좀 정상적인 수치 플레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양 시장 모두 개인이 들어올렸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후장 들어가지고 코스닥 쪽에 기관에 매수세가 좀 잡히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키 부분들은 전부 다 개인들이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사실 이렇게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좀 투자 성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단기적인 투심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비중 자체가 좀 중장기적인 투심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수가 바닥 부근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투심이 좀 강하게 들어올리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들을 꾸준하게 좀 홀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든지 좀 이러한 플레이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도 굉장히 좀 건강한 상승이라고 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양시장을 모두 다고 2% 가까이, 1% 가까이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려는 투심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최근에 급락을 했었고 그 급락으로 인해서 모든 종목분들이 대부분 다 싸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 때 주도했던 기업들, 거리량이 많이 실렸던 기업들의 많은 투심들이 또 몰리면서 단기적인 좀 수익을 보려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좀 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일정하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까지 온다고 하게 되면 아마 매도 물량도 꽤 나오겠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 증시가 지금 2% 가까이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랠리 하에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이제 위아래의 변동성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급 자체를 과연 이제 외국인과 메이저 측에서 물량을 받아주면서 다시 올려줄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크게는 잡히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증시가 많이 빠지게 되면 보통 이제 싼 가격에 좀 매집하려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좀 강할 텐데 여전히 지금 투심이 그렇게 큰 폭으로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일단 수급적인 면만 딱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V자 반응은 좀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옆으로 누우면서 행보를 해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너무 급하게 좀 매매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시장이 상승을 해줘도 불안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언제쯤 들어올지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들 참 많았는데요. 일단 진 매트릭스, 압타머 사이언스, 랩지노믹스 두 자릿수 때 급등세 보여줬어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진단키트 관련주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한다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발했었던 기업은 수젠텍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젠텍이 지난주 후반부부터 좀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던 상태에서 수젠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현재 구간에서 잘 버텨주다 보니 앞서 언급하셨던 오늘 상한가 같던 기업들이 지금 따라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현재 구간에서 과연 진단키트 쪽을 바라보는 게 맞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구심은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으셔서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래량이 지금 붙어있는 상태라서 정말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거나 만약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갔을 때 손절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독이 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는 참 50대 50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금 섹터이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저는 이제 다른 것을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진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단키트 관련주 또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대거 포진해 있는데 과연 이번 주 시장 안에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좀 짧게라도 수익을 봐야 하잖아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 당시에 가장 좀 크게 움직였던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휴마시스라든지 아니면 렙지노미스. 그러니까 오늘도 대부분의 섹터 내에서의 등랑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등랑률이 굉장히 좋았지만 보통 이렇게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다시금 만약에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고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에 대한 조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수급 플레이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강하게 대금이 실리고 있는 기업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물론 이제 지금 애트리스가 상한가에 접어들긴 했어요.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200만 주밖에 되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고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다라는 식으로 좀 보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으면 다음 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승 기준으로 못 이어나가게 되면 매물출에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테마주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그 당시에 등랑률이 크지가 않아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는 기업에 접근하는 게 저는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현재 렙지노비스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휴마시스 이 두 기업이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특히 진단키트 내에서의 이 두 기업들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생각보다 등랑률로만 놓고 보면 렙지노비스 한 네 번째 정도 휴마시스는 거의 한 자릿수 숫자의 등랑률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 구간에서만 그냥 딱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상대적으로 렙지노비스가 조금은 더 상승폭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렙지노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 전환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상황이죠. 보통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기간 조정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추세 전환해주는 구간에서 대금들이 연속적으로 위로 터져줍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까지 대금들이 많이 터져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쪽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재확산에 대한 조진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온 상황에서 물론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밑으로 다 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옆으로 누우면서 좀 횡보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주간에서 추가 상승이 가장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게 저는 렙지노비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투자 전략을 잡게 되면 한 3,100원대, 3,000원대 여기 라인 이탈 안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테마가 언제까지 형성이 되면서 그 수급 플레이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 4,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터치를 해주고 4,500원대까지도 일단은 한 번은 좀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리량이 굉장히 큰 기업들에 오히려 접근하는 게 지금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최근에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수젠택, 그리고 최진옥 본부장님은 렙지노믹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의 급락이 오늘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반면에 오늘 파마리서치는 호실적 발표하면서 14% 급등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목표주가 하향한 레포트들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20만 원까지 이렇게 하향 조정했고 NH투자증권은 21만 원, 키움증권은 19만 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하나증권도 19만 원까지 내려잡았고요. 한 증권가에서는 실적 수치, 내가 잘못 본 것 아니냐, 이런 레포트 내용을 그대로 적었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그만큼 안 나왔다라는 건데,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일인가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증권사에서도 나름 되돌아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사업 잘하고 있다, 우리 잘 팔린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최근까지 나왔었던 어떤 일련의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것을 낮추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유럽이라든지 기타 국가에서 매출을 내려고 코스알엑스라고 하는 어떤 이쪽에서의 실적의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처음에 눈높이를 올려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실적이 나오고 나니 지금 TP를 서둘러서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상승하지 못했다가 중국 외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었던 기업인데 단 2개월 혹은 좀 길면 3개월 만에 이것을 모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촉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은 기업이 어떤 본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질 개선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혹은 시간이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팔던 제품을 다 싸그리 가지고 와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져다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들도 당연히 체질 개선에 필요한 어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 너무 우리가 각박하게 지금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보면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무리 퍼시픽이 지금의 가격 조정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외국인보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쪽보다도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보다 기관의 어떤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일단은 연기금이 혹은 보험 혹은 금투 쪽에서 여기서 언제 어느 시점에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를 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퍼시픽 하지만 지금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최진옥 본부장님과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 한번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휴제도 그렇고 실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최진옥 본부장님은 7월에 파마 리서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들어갈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한 겁니까? 사실 지금 자리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일단은 오늘 신고가를 좀 달성해주고 좀 종가 마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장대 양봉에 전부 다 매도로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 금투, 보험 투신 할 거 없이 메이저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 밸류상으로 놓고 봐도 고평가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연기금이 4일 동안의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파마 리서치의 리즈란 힐러, 결국에는 스킨부스터에 대한 성향, 소비 패턴 부분들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그간 좀 해외 쪽의 스킨부스터에 대한 부분들의 부정적인 소비 패턴 변화들이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소비 패턴 변화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마 리서치의 실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리즈란 힐러 같은 경우는 남미 쪽으로까지도 지금 해외 진출 부분들을 확대를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파마 리서치가 상저하고 흐름들이 오히려 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의 실적보다도 오히려 하반기의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킨부스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래일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제가 그 당시에 소개를 해드렸었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은 물량 챙기는 게 맞겠죠. 50% 정도는 물량을 챙긴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욱더 일단은 예상치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남은 50%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대로 계속 올라가면 제 게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내가 투자자력을 잡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쫓아 따라 들어가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파마 리서치가 한 번 눌림이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장대형봉이 세워진 상황에서 매니저들이 수급을 일단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심부 라인까지도 눌림이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앞전에 박스 상단 라인이죠. 한 15만 8천원, 6천원 여기까지 파마 리서치가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 여기서는 분할로만 받아볼 만해요. 분할로 한 번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평단이 위쪽에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오늘 거리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늘의 좀 시가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손절을 하시면 되는데 이 손절도 결국에 그날 장 마감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장 중에는 시가 라인까지 만약에 밀린다 하게 되면 밑골이 닿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경향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았어도 그 날에 대한 캔들이 어떻게 마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손절가 위쪽으로 올라와주냐 아니면 손절가 아래로 내려와주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 시장이 다시 반등하니까 이제야 또 실적이 보이고 주주환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고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